이 팀의 힘을 내서 마지막 2경기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KCC의 이 팀의 정보 정상도의 하다 할 말입니다. 현재 KCC가 팅보및님들과 어느 정도 중간과 팅보및님들에게 팀에서 공전하게 선의 우선 후바운으로 마무리 처리되는 게 골결국적에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. 도망, 도망! 도망! 도망, 도망! 도망! KG 공부를 한 분들은 권선완선 P-Strength 선수로 후관전을 시작하겠습니다 LG 선수로 후관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